안녕하세요. 판례용보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반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판례용보 민사 대법원과 법률침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17일이고 사건번호는 2018-263434 판결입니다. 판례용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용보 원모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 의료 관련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망 환자의 가족이고 피고가 병원인데 원고가 폐쇄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승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실과는 2014년 11월에 환자가 뇌혈관 질환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가 있어서 정밀검사와 진단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자가 식은잠을 흘리면서 뒤로 넘어집니다. 응급실로 급하게 옮겨서 왜 MRI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환자가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결국은 당일날은 왜 MRI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날 망인이 양쪽 팔다리에 경련 증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항경련제를 추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2014년 11월 12일 다음날 뇌시티를 촬영을 했더니 급성 뇌출혈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뇌의 혈종 제거수로 시행을 했는데 결국은 28일날 사망하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원고의 가족들이 소통을 제기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정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병원이 최선의 조치를 다 한 거냐.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있을 법과 조치를 다 한 거냐. 아니냐. 이게 핵심인데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뒤로 넘어진 거죠. 이 사건 사고가 뇌출혈의 원인이라고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응급실에 갔을 당시에 머리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본 거죠. 따라서 머리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닌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병원이 했던 그 조치들이 특별히 이상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자면 영상검사 결과지에 보면 왼쪽 머리 부분 두피에 부종이 있다. 부어오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종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로 머리에 충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날 적어도 11일 날, 당일 날 뇌 시치를 촬영할 필요는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 경련 증상이 발생을 했다면 이것 또한 뇌출혈 가능성을 고려를 했어야 된다. 그런데 고려를 안 했다. 따라서 주의분 위반이 있다고 보고 뇌출혈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는 과실이 병원에 있다고 해서 원고에게 다시 승소 취지로 파기한 거죠. 이 사건은 결국 원고의 가족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병원의 과실이 인정이 돼서 이 사건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게 뭐냐면 대법원이 증거를 하나하나 본 거예요. 영상 검사 판톡지도 보고 그다음에 뇌출혈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다 판단한 거죠. 이거는 대법원이 증거를 검토해서 사실관계 인정을 직접 한 겁니다. 이처럼 대법원이 사실심처럼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모든 법적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혹시 사실관계를 잘못 보는 판결이 있다면 대법원이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대법원이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하게 되고 또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하게 되면 정작 해야 될 사건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회사 임원이 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기 앉아서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이란 나라의 사건을 다 하는데 이 연방대법원이 보기에 사실관계 인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판결이 없어서 그런 판결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관계 잘못 인정한 거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걸 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왜냐? 미국 연방대법원은 더 큰 사건에 집중해야 되고 더 중요한 사건을 검토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사실심처럼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태가 안 납니다. 해야 될 일을 못하고 힘든다고 해서 더 잘할 수 있는데 조금 한 것이 태가 안 나는데 결국 이런 사건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대법원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혹은 정작 중요한 판결들이 7년, 6년, 9년 이상 걸려서 나오는 거죠. 이런 사실심처럼 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걸 자꾸 하게 되면 대법원이 역할을 점점 못하게 되고 판결이 점점 지연되고 결국은 대법원이 해야 될 시점에서 그 일을 못하고 계속 미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사실심 판단을 대법원이 했는데 판례 공포에 이거를 자랑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대법원이 지금 법률심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사실심 나 이거 잘했다. 나 칭찬해줘. 이렇게 하면서 판례 공포에 올리기 자체가 너무 대법원이 스스로가 최고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판례는 사실관계에는 이런 게 똑같이 나온다고 해서 절대 이런 결론이 안 나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다른 판례자 볼 때 참고할 게 없어요. 어차피 이와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판례는 사실심 판단하는 판례고 결국은 대법원이 이런 판례 자꾸 내는 거 좋지 않다. 그리고 이런 판례 보면 여러분도 아 대법원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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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